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멋진 모습. 왜 이렇게 계속 오디오가 들려? 이게 뭐야? 10단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맛있겠다. 우리 지민이 오늘 생일인데 밖에서 외식 안 하고 여기서 먹으니까 좋지. 아니, 여기가 밖이네.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했나? 생일 축하했나? Do you know, you know? 발뺌 생기, you know, you know 인터콘이 모셨습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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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진품, 발품 아니면 반품이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도망치게, 유노님. 열정이에요, 열정. 아니, 우리 유노 인터코디가 최근에 20주년 솔로 이목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그런데 지금 벌써 20주년이에요. 대단하다. 아니, 제가 카시오페가 출신이거든요. 희귀하네. 바로 옆자리에 유노. 어쩐지, 어쩐지. 저 진짜 너무 약간 가까이 못 가겠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제가 팬이어서. 오늘 멋진 모습만 보여 드려야겠네. 멋진 모습. 왜 이렇게 계속 오디오가 들려? 왜 이렇게 계속 오디오가 들려? 여러분이 가십니까? 아버님 식으로는? 예, 이거 화를 못 던쳐서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자, 복지님을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요. 인천시 동구. 송룡동입니다. 송룡동. 자, 어머니 직장인 우리 부천 춘의역까지 대중교통으로 40분 정도 걸리고요. 단지 앞에 버스용장이 또 바로 있고요. 식자대 마트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도보 10분 거리에 송현 금릉공원이 있고 15분 거리 도보로 창고역 마트랑 통룡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10분 거리만 가면요. 여기, 여기 아래 닭강점. 그렇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연습생 할 때 인천에서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좀 오늘 벌써부터 아하 기운이 남다릅니다. 불타오르는구나. 진짜. 울고 왔는데 비가 와? 비에 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Congress sharing 지지 search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들어오시죠? 하하하하 저기 뭐야? 배고프 신앙이 아닌데? 그쵸? 이거 뭐야? 이 공간이 있는 거야? 우리 집주인분들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수납장을 짜서 유모차랑 이런 걸 택하던데 이게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집이 너무 편해요. 와 진짜 넓다. 전의를 잘 해놨다. 그렇죠. 뭐야? 우리 집이 지금 여다가 갸떠서 갈 때마다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워낙 넓게 돼있다 보니까 전실에다가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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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자! 파트세요! 파트 톤입니다. 근데 저기 지민 씨는 화이트 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화이트 깔끔한 거 좋아해요. 유노 씨는? 저는 뭐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드 쪽이 편안함이 느끼는 거 같아요. 유노 꾸디님이 좋아하는 우드 톤이 회장님이거든요. 유노, 유노 형님 집이에요. 저거 영상 처음에 봤을 때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구나 이랬어요. 워낙 고풍스러운 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원래 발코니였는데 확장을 또 하셔가지고 요만큼이 네. 아니 다른 것보다 이렇게 뷰가 확 트이면서 부르니까 어르신들 많이 좋아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정도면 매미 들어와요, 지금. 그걸 원하세요. 여기는 주택을 좋아하니까. 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 여기도 너무 깨끗하다. 여기 식물 같은 거 키우면 좋겠다. 여기가 맞아요. 주택 공간. 또 화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화분 같은 것도 하고. 슬리퍼를 안 신고. 야, 역시. 열정이네요. 여보세요. 우리 유노 씨 신발빈 갖다 놓고.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 이런 모습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전하시네요, 열정 가득한 거. 이렇게 비 올 때 여기에 그냥 조그만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가을 되고 이러면 선순한 바람 불을 그릴 때 이렇게 탁 외워서 너무 좋죠. 너무 쉬워. 저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가끔 베란다 보면서 이런 모습을 가끔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뭐 하세요 하면. 어, 아무튼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베란다에. 이렇게. 젊은 날을 추억하면서. 그래. 어, 알았어. 내가 할게. 맞아, 그 다음 포인트가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아버지. 좋았다. 그런데 이 주문을 설치하면 뭐가 좋냐. 냉난방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주문을 꼭 추천드리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오픈이 돼 있으면 냄새 한 번 났을 때 집 전체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방만 하면 될 거예요. 맞아요. 아니, 공간이 엄청 높은데. 이 정도면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 놔도 되겠어요, 진짜. 이쪽에는 식탁을 놀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주방 이 정도만 보셔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은 주방이 너무 신기하게 잘 돼 있다. 신기하다고요? 네. 네. 자. 공개합니다. 짠. 뭐야? 자, 이제 아파트 포인트 나왔잖아요. 주택 포인트 나옵니다. 뭐야, 뭐야. 한 번 보자, 보자. 이게 뭐야? 식당 아니야? 식당 아니야? 뭐야? 식당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주택 감성이야. 이게 식당 감성이잖아요. 현재 거주하시는 집주인분들이 아기가 있으니까 외식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다용도 실로 넘어가는 이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를 좀 활용하자 해서 이 밑에 단체가 있어서 원래는 안 맞거든요. 특수 제작해서. 어머, 어머, 어머. 맞춤 제작을 하셨대요. 맞춤이네. 혹시 이거 옵션인가요? 아, 이거? 네. 무조건 옵션. 와. 아. 야, 이런 옵션 처음이다, 진짜. 아, 진짜 웃기다. 일반 집에서는 보기 힘든 이 신기한 불판 테이블에 있는 이 집. 이 집의 이름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신기. 아파트. 주방 신기. 너무 씩스러웠어요. 아, 고개 떨구네요. 여기. 여기. 제이비 엑스큐인가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주방 신기니까 제이비 엑스큐라고. 네. 우리 의뢰인 가족분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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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우리 지민이 오늘 생일인데 밖에서 외식 안 하고 여기서 먹으니까 좋지. 아니, 여기가 밖이네. 아,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했나? 생일 축하했나? 생일 축하했나? 최현민아 생일 축하했나? 오. 생일 축하하자. 생일 축하하자. 아, 참. 유영호가. 유영호가. 바로 앞에서 왔어요. 아, 이거 원래 외식들 해요. 오,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어. 뭐야? 오, 맛있어. 여기서 먹으면. 아니, 그거 먹는 거 처음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나는, 나는 정해주지 마. 빨리 봐. 아니, 이거 사실 우리가. 주변의 인프라 때문에. 갓집 파는 거 우리가 인정인데. 이거는 그냥 저기에다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나무를 두 개 다 넣었어, 지금. 기본 없이 중요한 데만큼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 근데 같은 편인데 너무. 아, 그게 아니라 약간 먹는 거에서 내민 내민 내면은. 본인 나갈 때는 먹은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나갈 때만 먹으니까. 지금 약간 심수포 같은 거. 그래도 고기 안 구운 게 어디예요? 그래, 삼겹살. 고기 구웠으면. 고기 구웠으면. 고기 구웠으면 그거는 나는. 와. 근데 운치 있다. 그렇지. 이제 비까지 오니까. 진짜 캠핑하는 거 같다. 응. 이런 것도 이제 아빠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브리카다 하자 할 때도. 굳이 거실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여기서 조용히. 집에 이런 거 있다고 하면 맨날 우리 집만 올라와. 와, 이게 뭐야? 이쪽이 이제. 메인 룸. 메인 안방. 이 침대 두 개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들이 남잖아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포지션이. 회장님부터 돈 나왔어요. 자, 다음 방. 자, 그럼 따님을 위한 공간. 공개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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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아예 여기는. 아예 놀이방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저건 뭐야? 저 문이 과연 뭘까라고 신경을 되게 썼거든요. 그렇죠. 뭔가 양계형 같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리는 거를 이제 양계형이라고 하고. 사람의 뚜껑이 열리게 하는 거를 양세형이라고 해요. 양세형이라고 해요. 예.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열리죠. 어디로. 양세형. 뭐야, 뭐야. 우와. 넓어. 방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놀이방에서 침실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여기 방이 그러면 총 4개니까. 사실 우리 독립한 딸이 놀러오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다 열고. 그렇지, 자는 것도 좋겠죠. 그럼, 그럼. 얘기하다가 이제 자자. 그리고 문 닫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네. 여주가 있어야죠. 그런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데려가셨네요. 자, 주방신기 아파트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박이야. 이거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다. 이거 의외로 끌린다.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주택 같은 초록초록한 거실. 유래인 어머니 직장까지요. 대중교통으로 약 40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넉넉한 사이즈의 방이 총 4개. 화장실 2개. 주방신기 아파트 매매깐요. 매매깐. 5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앙신기 아파트. 너무 잘 만들었어. 바라셨어, 바라셨어. 바깥이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식하는 기분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거 하나 때문에 약간 꽂히는 교육이 없잖아. 오이. 오이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 replace